이번에는 급치분포의 한 종류면서 수명예측에 많이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분포 중의 하나인 Y블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Y블분포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일단 M, Shape Factor가 1.5이고, Lambda, Scale Factor가 2인 경우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략 오른쪽 그린 것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Y블분포는 두 개의 파라미터로 결정이 되는데 M은 보통 Shape Factor 또는 Y블분 슬로프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실제 PDF분포에서 보게 되면 M은 Shape을 결정하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CDF, 누적 확률 분포에서 봤을 때는 Shape Factor M은 Y블분포의 슬로프에 해당되기 때문에 Y블분 슬로프라고도 불리웁니다. 이에 봐요, Lambda는 Scale Factor라고 불리우는데 얘는 또한 Characteristic Life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사유는 누적 확률 분포를 그려보면 이 Lambda가 X가 1인 때의 누적 분포가 0.632에 해당되는 값을 보이기 때문에 Characteristic Life 또는 Scale Parameter라고 불리웁니다. 일단 PDF 함수들을 보면 식들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Scale Factor 분의 X의 어떤 M승, M-1승이죠. 그 다음에 Exponential의 Lambda 분의 X의 M승을 곱한 값이 되고 CDF 펑션은, 즉 누적 확률 분포는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 Exponential 함수의 Lambda 분의 X의 M승이니까 X가 0일 때는 2의 0승이어서 0으로 수렴할 테고 X가 부환대로 가게 되면 매우 큰 수의 Minus Exponential 함수니까 0으로 수렴해서 결국은 1로 수렴하는 즉 누적 확률 분포가 0에서 시작해서 1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X가 Lambda가 되는 순간 2의 Minus 1승이 되니까 당연히 고정값인 0.6322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M, Shape Factor, 우리말로 형상인자 그 다음에 Lambda, Scale Factor, 우리말로 촉도인자라고 불리우는데 얘네들이 실제로 그래프 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일단 Lambda가 1, 즉 Scale Parameter가 1일 때 M값을 변했을 경우, 즉 Shape Factor를 변했을 경우 확률 밀도 함수와 누적 감수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보시면 M이 0.5일 때 지수함수 같은 함수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0.5, 1.0, 그 다음에 이 진한 파란색이 1.5, 그 다음에 녹색이 3, 약한 분홍색이 5, 빨간 진홍색이 10, 즉 M값이 증가할수록 점점 정규분포이면서 표준편차가 굉장히 작은 값에 해당되는 분포 모양으로 수렴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 누적 분포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파란, 가장 연한 하늘색에서 시작해서 이 진홍색으로 바뀌는데 특이한 점은 X가 1일 때 항상 한 포인트를 지나가죠? 이게 우리가 0.632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즉, 이걸 보시면 N값이 바뀜에 따라서 쉐입이 지수함수에서 노멀 정규분포 같은 형태로 바뀌는, 형태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쉐입 팩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누적 확률에서는 캐릭터로리스틱 포인트에 해당되는 0.632를 지날 때 기울기가 점점 샤프하게 값이 커짐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YB 슬로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람다, 즉 스케일 파라미터랑 캐릭터로리스틱 라이프는 대체 그래프 속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다른 람다 값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거는 방금 전에 봤던 람다가 2일 경우 두 번째 아래 그래프는 람다가 2일 경우에 동일한 범위의 M값을 줬을 때 그래프 모습입니다. 위 그림과 아래 그림을 보시면 쉐입 팩터가 조금 쓰다가만 경우가 보이죠? 즉, 쉐입 팩터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스케일링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케일 파라미터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스케일 파라미터, 척도 파라미터가 캐릭터로리스틱 라이프라고도 불리는데 그거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람다가 1일 때는 우리가 X가 1일 때 63.2%의 수명을 가지는 걸로 볼 수 있는데 확률을 가지는 걸로 볼 수 있는데 람다가 2일 경우는 X가 2일 때 63.2 즉, 람다 값이 얼마일 때를 기준 알게 되면 람다를 기준으로 좌우의 63.2%라는 토탈 누적 확률보다 작다 크다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람다는 캐릭터로리스틱 라이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볼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차 분석을 할 때 몬티칼로 시뮬레이션을 할 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나 와이블 분포를 이용할 때는 당연히 몬티칼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와이블 분포를 따르는 몬티칼로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와이블 분포에 따른 난수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때 파이썬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가 보여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률 분포랑 확률 누적 함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함수를 만들거나 역함수를 만들어서 랜덤 함수를 만들 수도 있고요. 가장 쉽게는 이미 파이썬에서 즉, 이 nump라는 모듈에서 제공하는 와이블 분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m과 n에 의한 와이블 디스트리뷰션일 경우 n 곱하기 mp.랜덤.와이블하고 그 다음 m, 여기는 몬티칼로 시뮬레이션 총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y1이라는 랜덤 넘머를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고 다른 노멀 랜덤 넘버처럼 우리가 몬티칼로 시뮬레이션에 쉽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